1, 2, 3, 5 1, 2, 3, 5 1, 2, 3, 5 1, 2, 3, 5 1, 2, 3, 5 난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대체로운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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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둘이 어딘가를 가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쵸? 완전 처음 데이트도 데이트 너무 좋은데요? 드라이브 좋죠 드라이브 해본 적 있으세요? 드라이브 안 해봤지만 뭐 그냥 차에 타는 거 좋아해요 윙윙 윙윙 가을 언니랑 레이는 감성지가 됐어 우리는 약간 감성 스타일은 아니잖아 근데 나 요즘 약간 감성이야 이석아 발목이 아프다 그랬잖아 근데 나도 발목을 띄워가지고 이제 신경을 못써줬잖아 그게 새벽에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야 언니가 아까 신경을 못써줘서 미안 우리 막내 막 이렇게 어? 거의 한 새벽 2, 3시쯤에 문자가 온 거예요 현서 발목 괜찮아?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언니한테 말해 라는 메시지가 정말 감동이었어요 빈인 언니 항상 고마워요 지금 우리 노감성주인데 리더는 다르다 우리 어떡하지? 다른 걸 찾아보자 레이랑 결혼이 있으니까 보면 약간 과거의 나를 보는 거 같아 널 보면 내가 생각나 진짜 뭔가 얘기하다 보면 비슷한 게 많아 비슷한 게 많아요 비슷? 그니까 비슷? 즈로 하지 말고 비슷 스즈 비슷? 근데 우리 밥 먹는 거 좋아하잖아 길게 가자 진지 잡수셨어요? 어때? 드셨어요? 드셨어요? 이렇게 질문으로 안녕하세요 진지 드셨어요? 좋았어 야 됐다 괜찮은 거 같은데? 우리 같아 따로 밥 먹은 적은 없고 그냥 카페 가서 얘기 좀 하고 갬성! 카페 갬성인데? 감성인데 알고 보면 감성이야 알보감 알보감? 아 진짜 형님 왜 이래? 이렇게 잘 골라주세요 알보감 진지 드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알고 보면 감성이야 요즘 좋아하는 노래 원투 들을까? 백예린 선배님의 0310 틀어주세요 굉장히 울컥하네요 딱 감성 있는 거 같아 감성 있어? 그럼 딱 감성 있게 감성 있게 피념타민아 찍어줄까? 아니 일부러 너 찍어주려고 들고 왔지 귀엽게 봐봐 귀엽게? 찍혔어요? 안 찍혔어? 다시 giving her 아zust 아이 하나 둘 셋 지원이 플레이리스트 가시길 바 interject 이걸 못 하겠어 아 근데 왜 이걸 못 하겠어?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감동을 잘 받네 감동 받았어 어떻게 못 말하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갑자기 떨리는데? 떨립니다 근데 너랑 진짜 잘 어울려 전 사실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어려웠어요 저도 멋있는 리더가 되어 있겠죠 나주님 그래서 지금부터 감독 체험이 있겠습니다 으응? 진심 진짜예요? 진짜로요? 아니 진짜예요? 저기 둘이 가라고요? 안 돼요 나 진짜 안 돼요 아까까지 감성적인.. 제목 보고 굉장히 눈물 날 뻔했는데 감동 받아서 큰일 났는데? 근데 약간 진짜 같은데 진짜 같은데? 아니 밖에 아무것도 없어 너가 깜깜해 너가 앞에 가 아 진짜 못 참아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아 진짜 못 참아 나 앞이야 가위바위보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너 맨날 가위만 내더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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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다 빼내야겠다 맞는 거 같아 어? 진짜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아니.. 안 된대요? 안 될 거 같아 안 돼요 아니야 아니야 설마 그쵸? 나 겁 없어 아니 겁 안 참 나 완전 용기쟁이야 나만 믿어 뭔지 알지 내가 싹 뒤에서 아니 뒤에서요? 뒤에서 널 지켜볼게 앞에서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게 진짜요? 아니 하는 거로 너 거야 저거 찐찐노트 내 거긴 한데 안 돼요 안 돼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따뜻하게 불멍하면서 코코아 마시라고 대박 와 너무나 인기다 어떡해 너무 좋은데? 대박 이런데 귤 구워먹어도 진짜 맛있는 거 같아 뭐 좋다 이런 감성은 모르니? 모르는데 몰라 따뜻한 거 먹어야 돼 그렇지 않아? 데였어 100% 데였어 따뜻해 데였지? 네 너무 좋아 너무 편안해 뭔가 음 맛있지? 제 팬분들 중에서 교복 모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가 아니라 정말 다 궁금해하세요 본 영상은 레이 원영이 학술생활에 가이브 에피 보너스TV에 진행되었으나 교복 입은 홈즈즈의 모습을 제안하였습니다 레이야 빨리 가야 돼 빨리 와야 돼 빨리 나 오늘 시험이니까 필통만 있으면 되거든? 아 그래? 잠시만 뭐가 내 거야 야 너 나랑 똑같이 어떡해 이건 내 건가? 자 한번 레이의 왓츠인마이백을 해보겠습니다 저 이거 완전 리얼이거든요 일단 레이는 깨끗한 친구네요 이건 뭐야? 아 이거는 나의 애착 헤드폰 우와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볼 레이야 이건 뭐야? 이거 이건 진짜 뭐야? 이거 뭐야? 마사지? 어 맞아 맞아 다리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건 얼굴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 다리도 하다가 얼굴도 하다가 막 그러는 거야? 나 이거 지금 만져도 되는 거야? 어 아 내가 이거 항상 닦고 있다고 우와 어? 왜? 너 이거 뭐야? 너 닦 걸렸어 너 이런 거 학교에 들여다니라 했어? 엄마가? 안 돼요 레이야 아니야 내가 차 안에서 심심할 때 레이야 거짓말 지지마 학교 가는 차에서 내가 이거 하는 거 본 거 같아 그렇지 가라고 고마워 내가 가라 뺄게 고마워요 짜잔 짜잔 우리 오늘 커플룩이라고요 잘 어울리죠 우리? 잘 어울리죠 우리? 우리 삐약삐약 병아리들이라고요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안녕 늦었어 맛있었어 아 맞다 풀터 야 너가 제일 공부 열심히 하잖아 나 이거 밖에 나 이거 좀 공부 못해 가져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원영이랑 오늘도 같이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포장해와서 디저트 같이 먹고 홈카페처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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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영 레이의 홈카페 짜잔 짜잔 따위 슈파 예스 오 치즈 케이크 타르트야 야 완전 너의 치안 조절 완전 치안 조절이야 나는 이거 치즈 타르트 나는 이거 진짜? 그러면 이거 해줄게 고마워 이거다 이거다 음 음 음 음 음 아 지원이 엄청 부러워 우리 공포즈 우리 이건 나중에 지원이 주자 그래야겠다 지원이 그때 크레이프 거의 이거 1분 만에 다 먹었잖아 차에서 혼자 아 아 배고파 맞아 이러면서 난 처음 봤을 때 되게 권주님 같다 그랬잖아 진짜 그랬었단 말이야 진짜? 이게 너의 몸이야 다리가 여기야 근데 그때는 권주였잖아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좀 바꿨거든 지금 바꿨어? 지금 바꿨어? 이것저것 하니까 잘 못해 그때 널 보니까 되게 프로인 거야 진짜 배울 게 많아서 요즘 내가 너를 프로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 진짜? 원현 선배님이라고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내가 너한테 생일 선물 줬잖아 맞아 근데 그거 진짜 감동이었어 진짜? 어 잘 쓰는 글씨체로 선물 막 송글씨 써줘서 내가 내년 너 생일 때는 두 배로 해피하게 해줄게 진짜? 응 기대할게 우리 오늘 연습도 파이팅 하자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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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뿅 뿅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샐러드를 먹으러 갑니다 요즘에 빠진 바질치킨? 저는 연어 샐러드 먹을래요 잘 나오고 있겠죠? 아 걱정되네 맛있겠다 가을 언니가 원래 샐러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알아가니까 얘의 매력이 매력이 매력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입맛이 진짜 까다올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맛있다 하면 진짜 맛있을 거예요 어 맞아요 안녕 여러분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서랑 둘이서 안무 연습 동선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놀이동산 가기로 했는데 친구가 늦게 온 거야 화가 나가다가 화가 나가는 느낌 화가 나가는 느낌 언니가 그 친구를 해주세요 가볼게요 1 2 3 4 5 6 7 8 딱 했었을 때 카메라에다가 발을 들이민다는 느낌으로 아 쇼 3 5 5 6 9 9 8 Q 1 2 2 3 3 2 3 3 4 4 3 2 4 5 5 5 6 6 7 9 9 우린 맞을 수 없는 걸 맞지 오늘도 알지 우리날도 알지 더 가까워진 건 소리보다 더 큰 건 더는 참을 수 없어 우린 깨버리지 안무 다시 돌려보기 하면서 웃긴 얼굴을 하나 발견해버린 거예요 언제라도 웃긴 사진인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때 퀴증! 퀴증! 근데 이거 방송에 나갈 수 있어? 모르겠는데요? 편집 각 아 진짜 너무 웃기다 퀴증! 짜잔! 저왈쌤을 소개합니다 그 인력도 되게 좋으셔가지고 빵빵! 맞아요 쭉 뻗어보실까요? 그렇죠 마시고 어머 여기다 카메라가 있었어 안녕 자 이제 조금씩 더 원을 크게 그려볼게요 다리가... 다리가 길어서... 다리가 길어서... 후... 가슴 열고 시선 살짝만 올라갈게요 그렇죠 천천히 한 손 한 손 조심히 잡고 시원한 것 같아요 시원해요? 진짜?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펜트에서 하기 전에 제가 항상 하는 게 있거든요 쨘! 케어해요 공부에서 간단히 지지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더 가봅시다 더더더더 너무 잘해 좋았어 선생님! 잘하는데요? 저? 많이 유연해요 정말 정말 들으셨죠? 되게 유연해요 춤을 많이 추다 보니까 어깨가 많이 아픈데 또 어깨 근육을 잡아줄 수 있는 근육 운동을 하니까 좀 덜 아픔 너무 만족스럽고 헉! 복근 있다 둘! 헐! 헐! 오늘 별로 안 힘들었죠? 아니요 아니요 헐! 발바닥을 아니아니아니 쪼그러오세요 아니아니 쪼그러오세요 자극자조 후 둘 셋 몸통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려오세요 잘하셨어 수업을 하면 제가 에너지를 받는 굉장히 비타민 같은 친구예요 비타민 앞으로 저의 변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오늘 컨디션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으면 우리가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한번 해보는 걸로 오른발을 오른발을 이렇게 오른발을 이렇게 그대로 왼쪽으로 회전시키고 왼쪽 자 오른손이 하나 체력이나 힘이 많이 없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PT를 받고 있습니다 당겨 볼게요 아파 그대로 다시 뒤쪽으로 차 보지도 않아 조금만 쉬었다가 가도 돼요? 오케이 좋은 생각 좋은 생각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속도가 조금 더 빨라야 박침감이 있어요 빨리 빨리 벌써 근육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느낌만 그런 거니까 우리 열심히 해줘야 돼요 알죠? 언니 괜찮나요? 귀여워서 하는 동작들이 뭔가 그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처음보다도 훨씬 가을 언니가 체력도 좋아지고 맞아요 이게 좀 좋아진 거예요 리즈도 되게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맞아요 복근 운동을 되게 잘해요 리즈가 열심히 해볼게요 네 오늘은 끝 빠바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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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해 저번 주에 약간 디저트를 먹은 거 같다고 먹는 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려와서 우리 쇠로 다시 둘 셋 넷 여덟 아홉 열 터치 지금 근육을 좀 키우고 체력을 단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약 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안녕 강아지 헬로 귀여워 선생님 강아지세요? 안녕 이름이 뭐예요? 코코예요? 오늘부터 1인 사랑에 빠진 거 같아요 오케이 아이고 고마워 코코야 엉망이 어깨에 앉은 거 아니에요? 뭐예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내쉬면서 쑥 뻗어요 상처 올라올 건데 줄어줘야 돼요 조금만 나와서 봅시다 뜨뜻이 필라델스 시작할 때 이렇게 이 세상에 힘든 운동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다 보면 스트레스 소화가 되는 거 같아서 필라델스를 계속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올라오세요 기분이 너무 좋네 안녕 저 이제 코코라 날려갈게요 빠인 하나 둘 셋 뿅 뿅 뿅 뿅 잘 출근했어요 오늘도 어김없는 출근 예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정답 뱅 어? 뭐예요? 정답 마지막 엔딩 포즈 신경쓰기 바뀐 포인트 이거 원영이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라고 집착하고 있어 어때요? 다음 뭐야 레이야 뛸 때 가볍게 리즈야 뭐야 리즈 뭐라면 이제 내일 청소 담당 옆줄 맞추기 단격 맞아요 화이팅 아잇 뭐야 오케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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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즈랑 이진 언니 빵 사신 거 다 봤어 아잇 아잇 손톱 사수하는 게 너무 웃긴 거야 아잇 오프닝 어 여기서 사용했어 여기서 사용했어 아잇 아니 내가 일어내려고 하는데 손에 손톱을 붙여야 돼 유진이의 소중한 손톱 팀이야 유진 언니 가짜 손톱 보래요 나 진짜 너 오프닝 때부터 손톱밖에 안 볼잖아 언니가 날 좋아하네 그냥 저는요? 지금 봐봐 얘도 똑같은 거 붙였는데 아까 내 거만 봤잖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제발 붙어 있어라 안돼 지금 맞언니도 왼손톱으로 다니는데 선생님들 네? 하실게요 네 지온수 이거 알죠? 일직선으로 가실게요 네 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 근데 고기 제가 의도차게 센터가 됐어요 다음 파트에서 돌아가주구 힘이 진짜 너무 없는 거 같아서 힘 좀 키우려고요 헬스랑 피로테스 막 하고 있는데 딱딱딱딱 이렇게 유진아처럼 할 거예요 어우 아아 아아 내 앞에 있는 너 형서 뒤에서 무슨 노래 부르는 거야 그 눈에 비친 나를 그 눈에 비친 나를 저기 잠깐만 야 뱀 나오겠어 뱀 나오겠어 그 눈에 비친 나를 잠깐만 잠깐만 레이스 올리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아 이렇게? 얘는 노래 만들어보려고 얘는 춤 만들어줘요 죄송해요 아침에 막 다들 다른 레슨도 하고 저녁에 이렇게 같이 모이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하루의 마무리를 멤버들과 단체 연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거 같아 올해 열심히 연습했는데 속마음 캠도 이 방에서 혼자 쉬고 있었지 헉! 너 완전 배신이야 다음부터는 우리 연습실에도 들어와서 참관이라도 하도록 해 자 그럼 우리 다시 해볼까요? 좋아요 눈빛 발사해줘 처음에 처음에 대각선 이거 머리 치는 거랑 중심 잡는 거랑 신경 써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빠릿빠릿하게 이동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아니라 샥샥 샥 샥 하나 둘 셋 화이팅! 찬리오 스파인리오 킬리오 스파인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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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의 피드백 같은 걸 들으면서 유진아, 거기 그 오마이갓 어떻게 해야 돼? 오마이갓 너무 약간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 리듬을 타면서 여유롭게 가라 이 곡의 느낌이 더 잘 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좀 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 똑같이 맞춰야 하는 부분이라서 표정도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정적이게 쭉 끌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걸 또 잘 해줬어요 숙여! 에이, 싸다다 엔! 다 약이 없어, 되게 힘이 없는 친구구나 연습을 더 해, 더 해 했는데 오는 날부터 반전 표정을 또 주더라고요 결과물을 점점 만들어 오는 친구여서 아, 됐다 몽환적이고 예쁜 부분은 원영이가 잘 소화하겠다 딱 그냥 노래 듣자마자 느꼈거든요 여긴 이런 느낌으로 제스처를 해 그럼 그 다음 시간에 딱 그 콘셉트로 잘 하기도 하고 연습시킬 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다시 시켰는데 제일 멋있잖아요 땀! 업! 다시! 요리요리한 그런 스타일인데 춤 출 때는 파워풀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유진이 다음으로 파워풀하다 작은 고추가 맸다가 이게 아닌가 싶은 아기 호랑이 이석 세븐 하고 이렇게 앙 울어주는데 제일 잘 살리고 있던 것 같아요 연습할 때도 막내 같지가 않았어요 프로 같다 그래야 하나? 스카! 우 명 착! 아이고 착! 아이고 죄송합니다 벌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안무를 제일 소화를 잘하는 친구는 유진이 치고 나오니까 그 유진이의 시너지가 있어요 센터에 섰을 때 제가 지루하게 최대한 짜지 않게 노력을 했는데 내 안에 깜짝이 피어낸다 우르르 짭짭왓 짭짭 우리 거기 사선부터 다시 해야겠다 여기 빰 빰 빰 피어나는 두 다시 빼곡하게 피어나는 두 계속 내 안에 뿡 그냥 뿡 원 투 쓰리 피어나는 빼곡하게 피어나는 두 미리 숙이지 말고 스타트 따 따 따 따 따 다시 중심을 잡으세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힘주는 그런 것만 잘 구분해서 줄게 따 따 따 따 따 괜찮아요? 어지럽죠? 저 한 번만 화장실 좀 오 갔다 갔다 어머 어떡해 얘가 원래 아팠어 원래 아팠어? 오늘 네 한번 볼까요? 네 레이가 조금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네 얘기가 만났으면 좋겠어 첫 첫 첫 첫 레이가 이거 잡은 손도 같이 아 진짜요?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아 네 머리 머리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다시 할게요 레이 뒤로 가 앞으로 아래야 빛나고 하러 가는 자리 할 때도 예쁘게 돌아야 될 것 같아 네 속이 안 좋다니까 괜찮아? 어떡해 그래 어떡해 조금만 더 이따 올래? 어? 내 보컬룸이 아닌데 앉아있어 괜찮아질 것 같아 잠깐 들어가도 돼? 많이 힘들면 얘기하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아니 어떡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나 같이 있어도 괜찮지? 혼자 있으면 더 서럽단 말이야 그치? 원래 데뷔 준비할 때가 제일 아파 근데 제가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아프면 어떻게 컨트롤해 아플 수도 없지 괜찮아 우린 팀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아프면 다 같이 너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 하지 말고 대신 너도 다른 멤버들이 이런 일 있을 때 너도 같이 기다려주고 괜찮아 그건 걱정하지 마 하나, 넷, 방! 다음 수업 때 봅시다 네 수고하십시오 레이 언니가 수업 때 아파서 너무 속상했어요 아파서 중간에 숙소로 먼저 돌아갔거든요 가서 약을 챙겨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해야겠어요 마지막에 레이가 힘들어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남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멤버들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레이 아프지 마 제가 지난 촬영 때 아침부터 컨디션이 되게 나빠서 참고 참고 했다가 이제 터져버려서 멤버들 많이 놀랐을 텐데 진짜 미안해요 제가 한국에 가족이 없다 보니까 멤버들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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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챙겨주거든요 이번에도 아팠을 때 진짜 진짜 같이 울기 직종 가지고 제 얘기를 들어주고 어디가 아팠는지 왜 이렇게 참았냐고 옛날부터 이렇게 아픈 걸 많이 티 내지 않은 성격이라서 근데 이번에 진짜 리얼리디를 찍으면서 배운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하나다 보니까 이제는 바로바로 말하고 컨디션 관리도 잘하고 앞으로 데뷔하면 화이팅 해야죠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 안녕